음악 손바닥을 복사했습니다. 손가락의 길이를 재기 위한 복사였죠. 손가락의 길이만으로 성호르몬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과학자입니다. 그에게 아이들의 손바닥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손바닥을 찍은 복사지 외에 아이들의 성별은 물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실험은 투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보는 혼자만의 연습이라며 제작진이 모두 자리를 피해 줬습니다. 물론 카메라는 숨어서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결같이 모두 목표물 가까이까지 다가가 투호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를 게 없죠. 잠시 후 제작진이 모두 등장해 이제부터 녹화를 한다며 정식으로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아이들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남자 아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갑자기 멋진 남자로 보이고 싶었던 걸까요? 연습이라고 할 때는 앞으로 앞으로 가던 아이들이 녹화가 시작된다고 하자 자꾸만 뒤로 뒤로 물러섭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모험적 전환을 가장 확실하게 보인 아이는 성원입니다. 연습 장면에서는 이러던 아이가 녹화가 시작됐다고 하자 이렇게 뒤로 물러섭니다. 놀랍게도 메닌 교수는 성원의 이런 남성적 성향을 손가락만 보고 정확히 맞췄습니다. 반대항 축구 경기에서도 혼자 6골 득점, 1골 어시스트. 사실 손가락 연구는 최근 성차 연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손가락의 길이가 성호르몬과 관련이 깊다는 이론입니다. 현재는 이 점이 두 가지 중간의 롱을 따라서 수행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별의 변화는 자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맨 처음 모든 태아는 여아입니다. 8주에서 14주경 태아에게 전달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남아가 되는데 이것이 생식기 차이를 만들고 뇌 차이를 만듭니다. 여분의 테스토스테론이 뇌를 더욱 남성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피크의 테스토스토언에 유명한 환경을 통해서 14주경을 통해서 그의 피크의 테스토스토언에 유명한 피크의 테스토스토언에 그의 4몰로 인정한 피크의 테스토언에 유명한 피크의 테스토언에 매우 이루어져 있습니다. We measured lots and lots of different footballers and footballers that play for their country tend to have very masculine digit ratios and footballers that have played in many games for their country have got more masculine digit ratios than footballers who have only played a few games for their country. And then as you go down the leagues, in England we have the Premier League which is the best league, footballers in that league tend to have more masculine digit ratios than footballers in the league below that and they have more masculine digit ratios than the league below that and so on. 성호르몬으로 생식기와 뇌의 성별뿐 아니라 골격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In terms of evolution, they arose at the same time commonly regard as being our sex organs.